신선식품의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대구와 경북의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% 이상 올랐습니다. 동북지방청에 발표한 4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3.86으로 지난해 4월보다 2.5% 상승했습니다. 경북 지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4.81로 지난해 4월보다 2.8% 올랐습니다. 배 80%, 사과 55%, 배추가 34%씩 오르면서 신선식품 지수가 대구와 경북 각각 16.3, 16.6% 오르면서 물가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